오케 이제 에스 끝나고 지지연입니다. 샤프트가 회떠차인데요. 자 다 고쳤습니다. 쏙보 울림기에서 많이 굴렸다 보니까 제가 밑에 상처있지만, 자 한번 좀 굴려 볼게요. 오 잘 가네요. 살아났습니다 지금. 워우! 다진마! 오케! 자 우리 형님 어째께, 어 끊었겠죠? 세팅하고, 자 세팅해서 다 했으니까요. 자 모터도 교체하고요. 그 다음에 샤프트도 깔끔하게 교체했습니다. 수거하도록 할게요. 오케! 네네's 조용하다가 예 되는거예요 타피 오케 오케 mari